~~ 들을래?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오랜만이네.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 누구 나 몰라 왜요? 첫 작품이네 한번 잘해봐 두 분이 처음에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얘랑 나랑 같이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뭐였더라? 건축 건축가 뭐였지? 너도 말 놔 제가 못 놔요 노라니까? 갑자기 막 놀아보면 제가 못 놔요 자 이거 계약금 그때 네가 지어줘 공짜로 공짜로 알았지? 너 옛날에 약속했었잖아 나 집 지어준다고 기억 안 나? 약속 첫사랑이 원래 잘 안되라고 첫사랑이지 잘되면 그게 첫사랑이니? 마지막 사랑이지 왜 날 찾아온 거야? 궁금해서 지금은 어떤지 궁금했어 내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순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인사드사게 Breakfast 오늘이 인사드사게 selfish Stress 사무& 무